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윤석열의 내로남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금 제2의 윤석열 사태랑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고 과거 사람들한테 정의로운 검사로 비춰지진 당시 윤석열은 검찰 수내부에 찍혀서 좌천됐다. 그리고 지금 10년 후 박정훈 대령은 당시 항명 논란과 똑 닮았다. 갑작스레 집단 항명수계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건의 주체와 배경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2023년 박정훈은 2013년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 의미에서 지금 이번 사건은 과거 윤석열 그리고 현재 윤석열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거고요. 10년이 흐르는 동안 윤석열 위치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을 지운 게 아니라면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없다. 유승민 전 의원조차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단작은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향해선 군 기강 문란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군 간부 출신인데 이건 북한 김정은이 반길 상황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런 거냐.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펜코에서조차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수십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선 넘는다. 신원식 출신을 보더라도 너무 속이 보인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부 다 지워버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사의 역사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이혜영 선생 흉상을 철거해서 외부로 옮겨버리고 거기에 백선엽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난리가 난 겁니다. 당연히 독립운동가 기념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만행을 당장 멈추란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당연한 움직임이고요. 민주당은 독립영웅의 공산주의 프레임이 말이 되냐 저열한 역사 인식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백선엽은 웬 말이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직속기구로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판정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세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쉴드 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역대급 친일 정부다. 조선인 죽이는 게 육사정신이냐. 나라가 개판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보험부는 사실 무근이다.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러면서 유감을 표했는데 최근 김병주 의원이 공식 질의한 거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냐? 라고 묻자 국방부 장관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이에 김병주 의원은 왜 독립영웅도를 철거하냐. 일본 눈치 보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김병주 의원은 여러모로 군 출신으로서 존재감을 살리고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군 출신임에도 남북화의 협력,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내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인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평소 손자병법을 즐겨 읽는다 하고요. 팬덤 정치 탓하는 정치인을 향해 장수가 왜 무기를 평가하냐.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하고 보수 정당 주장에도 논리적 대응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정치인이라 보고요. 이런 정치인도 있는 반면 국민의힘 장예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제 샴푸를 쓴다며 머리카락이 친일이다. 이런 질낮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비교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어쨌든 장예찬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가 그구냐? 그러면서 민주당을 맹비난만 하고 있는데 장예찬 씨는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요.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카카오톡 프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배경엔 저렇게 전범기를 걸어놓습니다. 최근 실화탐사대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어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도넘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에서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둬선 안 된다. 일각에선 한줌이다. 나이 들면 알아서 변한다. 언제적 얘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들은 힙합, 게임까지 이용해서 청소년층에게 노무현 희화화를 진행 중입니다. 한마디로 놀이문화를 만들어내서 이게 손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고요. 일베 사이트에 직접 안 들어간다고 일베와 무관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 혐오 콘텐츠 제보센터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힙합이랑 엮어서 희화화를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유진스, 지코 이런 아티스트들하고도 엮어서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언제까지 가만 방치해둘 겁니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